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운영교육 운영인력구성 및 비용 첫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변환인력도 파트를 나눠서 운영합니다 1차 가공 및 변환 작업에 따른 정규직 계약직 인원을 나누구요 급여와 총기간을 적용하여 총비용을 뽑습니다 내부 작업이 어려운 경우는 외주 업체의 아웃소칭을 진행하는데 외주 직원이 일자 가공 및 변환 작업을 급여와 총기간을 적용해서 총비용을 뽑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여기서는 내부도 할 수 있고 외주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각각 1차와 디지털 일자감과 변환 작업을 급여와 기간으로 뽑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